BBS 뉴스에서는 오늘부터 제21대 총선 기획으로 관심 있는 지역과 정책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시간은 조계종 총본산이 있는 서울 종로입니다. 종로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미래통합당 황교안 후보의 승부가 펼쳐지는 최대 격전지인데요. 두 후보는 중앙당의 총선을 이끄는 동시에 지역으로 가며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박준상 기자가 서울 종로를 취재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이 자리한 서울 종로는 성역화 사업이 진행 중인 불교 성지인 동시에 대통령을 3명이나 배출한 정치 1번지로 꼽힙니다. 전체 지역구 253곳 중 격전지가 아닌 곳은 없지만 서울 종로는 여야의 대권주자가 승부를 벌인다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링 위에 먼저 오른 건 이낙연 예비 후보. 황교안 예비 후보도 승부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제 개인의 희망을 말씀드리자면 신사적인 경쟁을 한번 펼치고 싶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정 과정은 신중했지만 한번 결정된 이상 황소처럼 끝까지 나아가겠습니다. 전직 총리이자 각 당 선거를 총괄 지휘하는 수장들 간에 이른바 총총 대결이 성사되면서 서울 종로 총선이 곧 예비 대선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늘 진실하고 국민 앞에 겸손하게 임해야 합니다. 그건 선거 때 뿐만 아니라 항시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지요. 특히 선거 때 저뿐만 아니라 모든 후보들이 더 겸손하고 국민의 말씀을 더 진지하게 경청하는 그런 기관이 되는 것이 옳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대중이 모이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두 후보는 인터넷 방송과 방역 봉사활동을 통해 주로 유권자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종로는 평창동, 사직동 등 동쪽 지역은 보수적, 창신동, 숭인동 등 서쪽 지역은 진보적이란 분석이 있는데 최근 교남동에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서면서 변화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조계종 총본산 조계사를 비롯해 조선조 4대공과 종명, 최대관광지 인사동 등 다양한 전통문화 관광 인프라가 밀집돼 차별화된 공략도 주목되는 요소입니다. 종로 산업의 체질 개선을 통해서 새로운 발전 동력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활력 넘치는 젊은 종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선거 결과는 곧 차기 대권구도, 나가, 정계 개편으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건곤일촉의 승부가 예고됩니다. 당에 대한 영향으로까지 파급되는 것이거든요. 이 종로 선거가 어떤 성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누가 성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차기 대권 구도뿐만 아니라 당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그 향후에 정계 개편에도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종로의 승자 앞에는 대권으로 가는 탄탄대로가 놓여 있습니다. 승패의 결과는 지역민들의 삶과 더불어 2년 뒤 대선 지형도까지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 종로에서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